자,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 드디어 사셨어요. 할머니네 집.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봐요. 빵빵 있는 곳에서 오세요. 아가사. 바이올린 할머니. 아... 탐험중이예요. 아,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그냥 괜찮아요. 제 남은... 정신없어. 우리 집은 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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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행복한 년을 이 곳에서 이 곳에서 이 곳에서 서로 각각 그리고 서로 정신없어. 아... 조건하지 마세요. 여긴 제 남은 전혀 제 남은 어떤 무슨 지인분을 고마워하니 그곳에서 이 곳에서 이 곳에서 이 곳에서 저에게 아, 음악을 가격으로 찾는다고? 캐러벤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다. 아, 너는 현명한 사람이야. 네, 저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항상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어.. 제가 돌들이 있습니까? 어.. 근데 바이올린이 남아 있을까? 설득은.. 카르마가 1위이라 어쩔 수 없고 흐흐흐 흐흐흐 저는 그렇게 행복한 것 같네요 제가 어떤 기술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은 유니크 무기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시작되고 2077년에 범위가 빠졌을 때 어 그런 옛날 2077년인데 엄청 옛날이야 분명히 그 훌륭한 그 훌륭한 인스트루먼트가 흐흐흐흐흐 아무튼 힛더는 정말 특별한 여성이었어요 클래식적으로 훌륭한 바이올린에서 훌륭한 바이올린에 그녀의 존경과 즐거움은 그녀의 바이올린 바이올린이었어요 이 인스트루먼트는 이 인스트루먼트는 전쟁이 되었을 때 볼또 테크에 볼또 92에 볼또 테크에 볼또 테크에 뮤지컬 탤런트에 그의 이 인스트루먼트의 그의 힐드가 더 높은 뮤지션은 힐드가 더 높은 것이었어요. 그럼, 범위가 떨어졌어요. 범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족이 그녀가 다시 한 번 들었을 것 같았어요. 그는 특별히 압력한 케이스에 두었고, 케이스에 있는 케이스는, 그의 기온은, 그의 기온은, 그의 기온은, 그의 기온은, 그의 기온은, 그의 기온은, 전세계의 세대밖에 없다나? 셀드 스타드베리우스는 스와 스타드베리우스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요?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DC루인에서 볼트테크의 위원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곳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luck! 자, 그 볼트테크의 본사로 가서 볼트92에 위치를 알아낸 다음에 볼트92로 들어가서 자 볼트...잠만 볼트...볼트테크가 어디냐? 이...이쪽인가? 체버...체스공부 이...이쪽인가? GNR...광상 볼트테크... 볼트테크... 주폭력 아우...초콜렛 5개 감사합니다. 볼트레이미 자 좀 여긴가? 음...이건 여기가.. 이...잠깐 이쪽 가보죠. 볼트테...보...사라... 볼트테크...본사라... 일단 찾아보죠. 이거...지도를 안찍어주네? 이할먼도 어딨는지... 내가 안물어 봐서 그런가? 한번 찾아보죠 이게 먼데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디서 드시면 이쪽이니까요 자 일단 미발견지원 다 발견해놓고요 어? 여기 더이상 미발견지원이 없는데? 그럼 이쪽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자 베넘광장역 자 이쪽으로 가보죠 어 여기 발견안한 데 되게 많다 이쪽에 있을 것 같다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어 근데 발견한 데는 많은데 갈 수가 없네 어 뭐야 여기 어어 아니 저기 오케이 자 죽어 한 방 맞고 야 왜 안 쏴? 아니 야 쏘는데 내가 옆으로 가있어서 하나도 못 맞췄어 오케 야 치면타! 아아 정말 야 아 아 치 오케에에에에 어 여기 보호품이 좀 있는데? 어구 여기 보호품이 좀 있는데? 어이구 고마워 내가 잘 쓸게 잘 모아놨네 여기 아니 약품은 왜 모아는거야? 어.. 어이구.. 되게 많네 애들이? 나폭하네 아이 또 안 맞췄어 아이구 진짜 겁나게 안 맞아 아이씨 내구를 봐라 총알 쏟아붓는다 어..광장폭구 어 여깄다 볼텍 볼트텍 찾았어요 여깄네 볼트텍 본사 자 여기서 그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발견만 해놓고 여기 들어가면 또 뭐 아이템이 이것저것 많을테니까 아이템은 뭐야 인벤토리 창을 한번 비워오죠 깔끔하게 어 야 우리 디톡트 한번 하자 야 왜 안 돼 야 왜 안 돼 고생 많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아 미안해 라디에이션 디텍트 플리즈 웨이 자 나 소독하는 거야 라디에이션 디스포스 디세이블 디세이블 그.. 어.. 방사능 수치가 줄어들죠 방사능 수치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아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왔고 아 펄스 폭탄을 가져가자 볼트텍이면 무조건 뭐 그.. 걔네들 있을거야 그.. 그 로봇 로봇 로봇도 있을테니까 가자 가자 음.. 아.. 어.. 어디서 찾아놨는데 아 여기있다 자 가보죠 일단 숨어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로봇들은 은신하면 잘 발급 못하지 않나? 저게 조은 어 뭐야 발견 됐는데 아유 유턴트 잖아 어어 야 침간타 한방더 아 머리 아니 야 아니 이거 못 맞추면 어떻게 해 아니 총알도 없었을 겠구만 아씨 좋아 한방더 어 어 한방더 저게랄 어 여기 계단 부서졌잖아 어 여기도 못가고 화장실 들어가면 의약품 있겠지? 스팀팩이 스팀팩이 없네 스팀팩이 없네 아 여기 금속 부품이 이런 데서 보면 총알이나 뭐 의약품이 많더라 아 이거봐 병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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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많아 그렇군요 일단 오 쟤 뭐야 너 가위라 엇 언니 이거로 니가 오 로봇이 나올줄 알고 폴스라이프를 레이플을 펄스 아 쿠탈을 가지고 왔지 정확하게 끝 Is 잘 터져 오케이 한 번더 왜 이렇게 쫑나냐 아, 되게 조금 다른데, 씨. 세 발 갖고 왔는데 세 발 다 썼어. 이쁜, 별거 없네. 뭔가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가는 길이 없잖아 아 저기 있구나 가는 길이 한군데 있네요 일로 가라고 그렇다면 그럼 끄고 아유 발을 들켰어 가까이 와봐 올 거 아니야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쓰 아 역시 프로텍트론이 만만해 아유 쟤네들은 너무 쟤네들은 너무 쎄 플라즈마 저거 아유 몰라 은신하네 다 오라고 해 아유 와 여기 돌아다니는 걸 으응 이쪽 야 그 유니크 무기 하나 얻기 정말 힘들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유니크 무기기 때문에 꼭 얻어야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링크는 안쓰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저장만 하고요 아 뭐야 바로 있는줄 알았던가 없네 쟤 뭐라고 하니 쟤 뭐라고 떠드네 계속 오우 물리네 오 스팀팩 하나씩 하나씩 얻어놓은거 여기 여기 없는거 같애 2층에 있는거 같애 자 다음방으로 짠 이쪽 이쪽도 내가 지나온데 같은데 아 아닌가 여기 그냥 돌아온거구요 어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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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위에 있구나 아이씨 얘네 의심을껄 야 여기가 더 딴탄해 그냥 머리 맞출껄 여기가 더 딴탄해 아이씨 이쪽에 있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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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뭐 좀 더 꽝꽝꽝 꽝꽝꽝 한 번 더! 야 이것도 총알 거의 천발 넘게 있었는데 거의 다 썼어 총알 순식간에 사라져 여기 왔던데야 저기로 올라가는게 맞는거 같애 어? 아니야? 총알 아이 은신인거 뭐가 없어 총알 없다 10미리 유니크도 없긴 해야된데 써먹으신거 10미리 탄안도 지금 꽤 많이 와뒀거든요? 꽤 많이가 아니라 엄청 와뒀 오! 고급상자 스팀팩? 어? 퀀텀도 있어 퀀텀 몇병이나 모았냐? 저게 총 한 삼십 한 다섯병정도 있다고 그러던데 어? 오케이 빨리 은신을 높여야겠구만 은신을 어어 자 센서 센서 미치고 캐릭터 센서 손상 자 이었 오우 안돼 안돼 야 센서 고생났잖아 아우아우아우 맞았어 쟤그레 아우 아아 음 여기 버블레도 없어졌나 여기 아까 왔던데 같은데 그쵸 쓰러져있는거 보니까 어 뭐야 왔던지 잖아 아아 이리로 왔구나 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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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고 어 없어 없어 그럼 왜 쓰러 아아 내가 아까 죽였지 자 은신치명 들어주겠지 어 오오오오오오오 너 뭐야! 한 번 더! 응, 아냐 아냐 어 세 번씩 줄까? 오케이 거의 한 마리당 다 쏘면 된다 이러면 되네 뒤에 잘 봐야 돼 폭탄인가 아닌가 포탑 제어 시스템 시스템 작동단 말기 마스터브레인 셧다운 마스터브레인 셧다운 스틴팩이다 멘타스 멘타스가 여기 여기 프라우스에게서는 무슨 두통냐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아 왔던 데잖아 왕타스 스틴판 첫 끈 1번 몇개를 해야되는거지? 3번까지 있었으니까 하나는 더 있다는 소리인데 2번까지 있다는 소리인데 주..중요구구 어? 잠깐만 볼트 90 변경했죠? 조금바 잡음제거기 잡음제거기? 자리 자리 이번이 하나 더 어디에 있을텐데 이건가? 어 이거다 자 인거 삽다운 삽목까지 했으니까 뿅뿅 소리가 나는데 뿅뿅? 뿅뿅? 어우 어우 도시락도 도시락도면 왜이렇게 많지 여기? 도시락 시켜먹었나 얘네들? 빛 여기가 혹시 도시락 시켜먹었나 아 아 아 뭐야 자 아앞맞을 것 같은데 48% 어? 오! 거의 다 죽었다 인데 보면은 잘 보면 약품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 있는데 여기? 에이 자 저기구요 레벨이 7밖에 안줘 겁나 짜다 총알 아깝다 진짜 진짜 총알 아깝다 레벨 아이 경지 7밖에 안줘 여기 무슨 접수처 같은데? 딱 그냥 구조가 여기 기다리는데 대기 대기 의자 있고 접수가 무슨 공간의 반을 넘게 차지하네 사람이 몇 명 안 왔나봐요 아니면 뭐 사장실 앞에는 비서실인가? 여기가 사장실이고 어? 오우!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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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야지 포탑잇있나? 오! 치명타아 그래 그래 봤자 아우 빠르잖아 이씨 야야 빨리 쏴 잠깐만 저기 마스오브레인 내가 루팅했나? 아 이거 뭐 루팅을 못하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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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 위치 접속 코드 다운로드 볼트 구십비 위치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디냐? 아으~~ 큰이지 저거 있어야된다 저거 닫은건 있어야되요 저기 갈라며 저기 데스클로 지역인데 다트건 있어야돼 멘타스가 많네 어 슈가밥이다 도시락통도 꽤 많네 자아 문제는 다트건인데 다트건을 사야되나 여기서 팔아요 다트건 설계도 아 또 문 닫아놨어 야 문 열어 잠시만 여기가 가게를 몇시까지 하더라 몇시지? 10시15분이라 문 닫았을거 같은데 9시까지 하나 그랬던거 같은데 그지? 그지? 아 어 너냐? 아닌데 흠 뭐해 얘 아니에요 일단 아침까지 기다리죠 흠 흠 흠 흠 흠 어 1152라 야 야 너무 비싼데 근데 사긴 사야되는데 너무 비싼데 팔거 없나 이런거 이런거 팔아봤자 지 지금 상인스킬이 아주 거지라 근데 어쩔수 없어 이거 사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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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갈수가 있어 아까워도 뭐 사자 It's been a pleasure doing business 어쩔수 없지 뭐 자 다트건 하나 만들고 본거점가서 음 가방도 좀 비오고 데스클로 잡으러가죠 앗 어입 아 1 아 아 아 아 으ives 아 아 이 엑 소개한번 해야될거같긴한데? 그래요? 힘들었나보죠? 빌드 웨툰 다트건 다트건을 다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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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수리할 수 있을걸 아마 그죠? 자 이렇게까지 수리를 하고 156벌 가자 네 좀 자고 가죠 자 다트건이 있어야지 데스클로를 잡을 수가 있어서 다트건 있으면 데스클로 잡는건 금방이지 자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네 대부공화국에서 가죠 자 잠시만요 다트건 다트건 다트건